공유 공유 아 진짜 그렇게 재미없게 하네 어떻게 재미있게 하냐 나 누군지 알아요?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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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왔던 드라마 문이 부시게 승유의 직업 디제이 라디오 디제이 라디오 PD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왔던 넷플릭스고요 어렵네 어떤 로맨스?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로맨스 나 홀로 로맨스 나 홀로 그대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공유 공유 모르겠는데 공유기? 제가 저승사자였어요 도깨비 저의 꿈이에요 이영희의 꿈 장래 희망 아까 예곡편에서 춤추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뮤지컬? 뮤지컬? 뮤지컬 배우?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노래로 노래를 낼 것 같습니다 이제 재용이가 재용이가 다섯 번 떨어진 시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그 이제 기말고사? 혹시 다섯 글자? 다섯 번 시험인데 다섯 글자예요 맞아요 공무원 시험? 영화 보셨는데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야 아 지금 뭐 임나 씨가 나온 거 다 엑시트? 엑시트? 아 아니 뭐 사실 대박이네요 아니 아 진짜 그렇게 재미없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지금 어떻게 재밌게 하냐 아니 그럼 어떻게 재밌게 하냐 재밌게 한 번 가 어떻게 어..어렵네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피 뉴스에서 어 상훈의 직업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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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훈이가 누구지 알아? 아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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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구인지 알아요?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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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구인지 알죠? 매니저요 매니저요 매니저 예 맞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도 촬영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는 내 드라마 아이돌 제가 여름에도 시원하게 연습했던 운동 종목 이름이요 피겨 스케이팅 맞습니다 감사합니다.